한글자막MySignal.com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중에... 아따, 이런... 나중에 오는... 없는 사람은 애워서 해 아니, 줄 것이야 주는데... 아, 없었구나 아니요. 우리는 그때야 상단일을 했었지. 자 그러면은 장이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고사다 마라 시이다.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고사다 마라. 뜻밖의 사토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뜻밖의 사토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딸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준양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데. 같이 하자 시작. 정자로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울 일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아님 멍멍 윤무중에게 답답하여. 하염없는 소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사라니 울어볼까. 철을 다려가자 하니. 어머님의 고증이. 철을 다려가자 하니. 금방은 그 철사에 응당차 겨를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건던 줄 모르고. 춘향 문천을 당도 거니. 그때여 향단이. 그 염성성 화개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려면. 단밑에 예리성과 분해해 들어. 귀찜 소리. 무엇이 난 줄을 알겄더니. 오늘날은 위기를 놀라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시작.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들이라고. 도련님들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지고 일어서며. 손뼉 지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보건만은. 밤마다. 밤마다. 마흐다. 마흐다. 그치. 밤마다. 밤마다. 보건만은.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로세. 낮에 못 보아 하니로세. 낮에 못 보아 하니로세. 얘만. 테리 사이네가 꼭 정하제. 하나 둘. 테리 사이네가 꼭 정하제. 한 번 되니 올 수 있어. 하나 둘. 한 번 되니 올 수 있어. 아니고. 한 번 되니. 하나 둘. 한 번 되니 올 수 있어. 그냥 개면조야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한 번 되니 하나 둘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문 열고 그때여 준양이는 그때여 준양이는 도련님 을 드리려고 도련님 흠흠흠 흠흠aded 옥수 잡고 허는 마리 수세기 반면허니 수세기 반면허니 이게 웬일이오 그납에서 시작 이게 웬일이오 그때야 준양 모친 도련님들이라고 그때야 준양 모친 도련님들이라고 밤잠을 장만허다 밤잠을 장만허다 밤잠을 장만허다 밤잠을 장만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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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손뼉 쥐고 일어서며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그렇게 하네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손 비끈하게 아주 비끈하게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한안에 손뼉 쥐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땀도 사이가이리 어여쁘는가 남도사위가 이리 어여쁜가 밤 마흐다 보건만은 밤 마흐다 보건만은 보건만은 밤 마흐다 보건만은 밤 마흐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하니로세 낮에 못 보아하니로세 사토자재가 경제본만은 되면 사토자재가 경제본만은 되면 테릴사이네가 꼭정하지 하나 둘 테릴사이네가 꼭정하지 하나 둘 하나 둘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아니라고 한 번 되니 한 번 되니 시작 한 번 되니 한 번 되니 하나 둘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하나 둘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그런식으로 된거 다 틀렸었어 꼭 틀렸어 지난주 지난해인가 그 전에 할 때도 그게 꼭 틀렸다 여기서 그때는 한 번 되니 했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두고 여기 두고 갈까 두고 갈까 날에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를 여기도 한 번 되니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하잖아 여기도 그렇고 그 음계를 다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고 내가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야 두고 갈까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요건 내 고거를 그 뒤에 거를 갖다 앞에다 다 붙여서 그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한 번 되니 한 번 되니 한 번 되니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아니라고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그거잖아 응? 진양 쪽 그냥 저기 개면적 음계로 그냥 순하게 내려오는 거야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하나 둘 한 번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복이 형님 그렇게 많은데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 문 열고 또 들어서니 방 문 열고 들어 서니 방 문 열고 또 들어서니 기술 그때요 준양이는 도련님을 드릴려고 금흥흥흥 낭의 소를 놓다 금흥흥흥 금흥흥랑의 금흥흥흥 금흥흥흥 금흥흥흥흥 금흥흥흥흥IVE 내 술을 놓다 단수 놓지 반기여요 손 그듣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허는 말이 옥수 잡고 허는 말이 수색이 만면 언니 수색이 만면 언니 수색이 만면 언니 이게 웬일이오 이게 웬일이오 이게 웬일이오 어어어어어어어 못 가실 분 못 가실 분 두 분은 못 가시네요 여덟 명 선생님 특별히 뭐 가시고 싶은데 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할 때 특별히 하고 싶은데 있으면 그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로 가는 것으로 사태가 나면 다시 또 술을 써야지 그러질 않아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역시 우리 회장님이 8시 반까지 8명 갑니다 깔끔이여 뭘로 보더라도 참 노래가 이뻐 그때 양단이가 내가 옛날에 배울 때는 그냥 이게 참 심심하고 단조롯거리에서 그냥 재미없어 했어요 그리고 진한 노래만 좋아했어 막 뒤에 그 입에다가 막 이러고 흔들어 자치고 그거 좋아했는데 그걸 다시 제가 우리 회님들과 공부를 하면서 이걸 다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노래가 아기자기 이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뻤구나 그런 것들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철모르고 그렇게 이걸 재미없어졌을까 그 생각 이제 듣네요 선생님들이 이걸 하시면서 음미하시면서 맛있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무엇이 맛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셔서 선생님이 이 맛있는 것을 저 멍청이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하셨을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이 다시 할게요 그때여 춘향 못 친 도련님들 이라고 시작 그때여 춘향 못 친 도련님들 이라고 밤참을 장만허다 밤참을 장만허다 장만 장만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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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밤참을 장만허다 밤참을 장만허다 장만허다 두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두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렵뿐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보아하니로세 낮에 못보아하니로세 사또자재가 형제붓만 되면 사또자재가 형제붓만 되면 테릴사이네가 꼭정하세 하나 둘 테릴사이네가 꼭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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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말이잖아 테릴사이네가 꼭정하세 테릴사이네가 꼭정하세 이렇게 말이니까 말이니까 테릴사이네가 꼭정하세 하나 둘 테릴사이네가 꼭정하세 그렇지 한 분 되니 올 수 있소 한 분 되니 올 수 있소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도련님 방문 열고 들어 선일 방문 열고 들어 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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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열고 들어서 선일 밤 문 열고 들어서 선일 방문 열고 들어서 선일 흠흠흠당에 술을 놓다 흠흠흠당에 술을 놓다 단수놓지 반기여여 상크둑고 일어서며 단수놓지 반기여여 상크둑고 일어서며 옥수잡고 허는 말이 수세기 반면허니 수세기 반면허니 2번 수세기 반면허니 수세기 반면허니 이게 웬일이여 그렇게 가야지 그때 요 향단이 요염섬섬화괴상에 요염섬섬화괴상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봉선화에 물을 두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하나 둘 토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하나 둘 깜짝 반겨 일어서며 토련님 이제 오시니까 토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전에는 오실라면 단밑에 예리성과 분해해 들어 기침소리 분해해 들어 기침소리 오신한 주를 알겄더니 오신한 주를 알겄더니 우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우날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가만 가만히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못 친 토련님 드리려고 그때여 춘향 못 친 토련님 드리려고 밤참을 장만하다 밤참을 장만하다 토련님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치고 일어서며 호호 우리 사이 오시네 호호 우리 사이 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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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못 보아하니로세 낮에 못 보아하니로세 사또자재가 경제 부분만 되면 테리사인데가 꼭정하재 하나 둘 테리사의 내가 꼭정하재 정화제 그렇지 한 분 되니 올 수 있소 한 분 되니 올 수 있소 도련님 아무 대답 없지 도련님 아무 대답 없지 방문 열고 들어서니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 넌 그때여 춘향이 넌 도련님을 드릴냐고 도련님을 드릴냐고 그 흠흠 낭에 술을 놓다 그 흠흠 낭에 술을 놓다 단순 옷이 방기여여 상크둑고 일어서며 단순 옷이 방기여여 상크둑고 일어서며 우리 사 옥수 잡고 옥수 잡고 허는 마리 옥수 잡고 허는 마리 수세기 만면허니 수세기 만면허니 정상 최 샵 rep 유 놓치지 말고 이게 웬일이요 하지마 이게 웬일이요 편지길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이렇게 여리게 하더라도 그 예쁜데를 다 찾아서 우리가 판소리에 악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뭐다 높이 해갖고 떠질러서 악만 쓰면 잘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 그 아기자기하고 아질자재라고 예쁘고 그런 데를 다 찾아서 해야지 알뜰하게 주워 먹어야지 악만 백 백 쓰고 그냥 항우장사라고 누가 그냥 뭐 목 태웠다고 누가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목만 화통만 기차 화통만 해갖고 그냥 악을 악을 쓰면서 어는거라 그걸 그러고 그걸 잘한다고 막 그래 아냐아냐 그치 조상현 선생님 소리 잘 들어봐봐 크고 높잖아 그런데도 아기자기하고 이쁜데 콩알만한 구석까지 다 찾아서 챙겨서 하시잖아 얼마나 그 크고 높은 목으로도 예쁘게 소리를 하시는데 예쁜데는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하신다고 요렇게 할 때 양단이 보면은 진짜 이쁘게 하셔 여자보다 더 이쁘게 해 예예 얼마나 이쁘게 달락뜰살뜰하니 다 챙겨서 하신다고요 들어보면은 진짜 그래요 그니까 그 선생님 목 높은 것만 사람들이 해갖고 뭐 선생님 그 잘하고 막 그런 거를 하나도 다 놓쳐버리고 높은 것만 막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그 가진 크아기자고 예쁜 그런 건 하나도 안해 왜 이렇게 그 선생님 목 높은 것만 추앙해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선생님이 그 예쁘게 하시는 데는 하나도 사람들이 다 놓치고 그렇게 한다 징그랗게 예쁘게 하셔요 징그랗게 여기 대목이 너무 높네 그렇죠 얼마나 이뻐 그래 들을수록 이쁘지 않는가 아까도 보니까 감정이 났어 우리 강원정 가만 보니까 그래 갖고 어떻게 하는데 이상 감정을 뺌서 온다니까 깜짝 놀래 빙의를 하셔 빙의 빙의 자 우리 저기 회장님 끝냅시다 공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세상에 두 번째 하시거든 엄청 예쁘게 하셔요 지금 말도 못해 내가 들어 다 감정이 좋아졌어 엄청 그리고 내가 많이 혼내서 그랬지 엄청 잘해요 우리 부원장이 엄청 잘하고 좋아 다행히 여기로 OTAM 고마워 놉 Generally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